안녕하세요. 저는 전유도 국가대표 현직 경찰관인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대표셨다고 하는데 식당 실적이라든지 어떤 대회 좀... 아...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라 2018-19년 세계선수권 동메달 획득했고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국내대회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대회는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고대에 와주셨는데 옆에 보시면 고대에 선수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남자 부원들이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길게는 2, 3년 정도 수련하신 선수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약간 이벤트 식으로 6대1 소아다리, 즉 잡아먹기 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길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 운동을... 운동을 그만둔지 꽤 돼서 열심히는 해보겠지만 자신은 그렇게 있지는 않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인터뷰 한번 할 겁니다 저 마이크도 있어요 마이크도 가져올 거예요 네 덥죠 오랜만에 하니까 보여주세요 오늘 아 나 뭐였지? 누룩이 누룩이 역시 역시 아 각오 아 뭐 오늘 국가대표 한 번 이겨보겠습니다 오늘 국가대표 선수에게 포인트를 한 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 한 2년 만에 유도 나왔는데 낙번만 잘 치겠습니다 유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가대표 선수님이랑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멋진 병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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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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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국가대표 선수에게 포인트를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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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세우고 왼손 잡아야지. 자, 누르기 자, 누르기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뭐야, 이게. 자, 1분 컷, 1분 컷. 자, 바로. 자, 바로. 역시. 월드3. 고. 남자의 자존심을 보여주세요. 남자의 자존심을 보여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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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쫄지 말고 해. 동반아 괜찮아. 동반아 어때? 네. 운동화. 네. 네. 운동화. 대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나와주세요. 자, 시작. 어. ctica. 작기 빠르지. 작기 빠르게. 빨리 misconceptions 입니다. ㅋㅋ ㅋㅋ 오 오 오 오 야 오늘 어 오 오늘 오늘 이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려대학교에 와서 6대 1 유도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노모들 잘 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뭐 엘리트 선수 출신이시고 생활체육인이 신데도 너무 잡기도 잘하시고 열정도 가득하셔서 제가 많이 배워가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민망하네요. 빨리 넘겨주세요. 좋은 기회에 국가대표 선수님과 운동을 해볼 수 있었는데 체력이 빠졌을 때 야비하게 힘으로 해서 운이 좋게 한번 넘겨보는 경험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선출이나 포토니카가 맞지 않나요? 여자 선출이라서가 아니라 역시 선수는 다르구나. 참는데 그냥 계속 긴장해서 한 번에 끌려와서 끝날까 봐. 지금 아시아게임 백메달에 선출하시는 분이 몇 제품입니까? 이거 영상 보내주시면 환갑잔치 때 틀려고. 인스타에 내가 이겼다 경혜지 별거 없네 샵 이런 거 하면 안 돼. 올리고 잠수 타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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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작kie Jennifer